오늘 경기에 대해선 전술적으로 먹자고 안 대로 우리가 잘되지 않았다는 것. 그다음 예선에서 우리가 마음과 마음을 합치면 결승에 올라가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것. 최선을 다해서 무조건 이기겠다는 것. 우리 국기를 달고 경기장에 국제 경기에 나선 걸 영광으로 생각하고 무조건 1등에서 저국에 있는 부모 형제와 친구들, 당부들에게 기쁜 서식만을 안겨주겠다는 것.